슈가! 야 왜? 슈가! 민셰프가다! 불안해. 나 못 맞으면 어떡할 건데. 아, 설마! 수민 씨, 잠깐만. 어느 거 내면..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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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대충 다 전화했어. 이다 차 나오는데? 진짜 어려운 건가 보다. 이 앞에 세 장은 모를 수가 없는데요? 뒤에나? 아니, 앞에 세 장. 자, 이 중에서 나 대충 봤는데 무슨 캐릭터 나오던데? 1번, 2번, 3번, 4번이에요. 슈가 씨가 고르세요. 근데 저게 진짜 괜찮은 거 있어요. 3번이에요. 3번? 3번, 3번, 3번. 망설이 없는데? 어? 어? 아니야? 불안한데? 얘까지 알려나? 이거 알 것 같은데? 보통 얘까지는 잘 고른 경우만 많아요. 근데 저는 알거든요. 얘면 사람 아니야. 캐릭터인가 보네. 뭐라 해야 되지, 이런 거예요. 방탄은 아는데, 지민은 모른다 약간 이럴 수도 있어. 바로 단판입니다. 이거 맞추면 세 줄 가는 거예요. 이거 틀리면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 알람이야? 알람 설정. 어떻게 해? 자, 갑니다. 알 수 있어요. 형, 편하게 해. 난 모른다. 네가 더 많이 써요? 하나, 둘, 에잇. 아니, 바트 심슨. 아니, 심슨 왜 몰라? 바트 심슨. 심슨 바트, 심슨 바트. 아까는 왜 그렇게 틀렸어요? 야, 거기 문자. 나는 애들이 좀 이해가 안 되네. 야, 바트 심슨이 괜찮았네. 잘 몰랐네. 마음을 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쪽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, keiner?